이번 시간은 140페이지 제3절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의 종류적인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보의 종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확히 그 부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1번에 형광보가 나옵니다 형광보 형광보라는 것은 형광을 직접 보로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형광 형광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압영강제를 줄여서 형광이라고 했죠 그럼 이 형광은 H형광이나 I형광을 형상이 I형광을 보로 활용하는 거죠 이것을 단일 보로 활용하는 것이 형광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광보의 경우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프렌즈가 보통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우리가 프렌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렌즈고 수직제를 우리가 외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H형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H형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우리가 프렌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프렌즈예요 이것이 프렌즈가 되는데 프렌즈가 힘 모멘트에 대한 부담을 하죠 저항을 합니다 힘 모멘트를 우리가 프렌즈가 분담을 합니다 휘어지는 모멘트 움직임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그죠 수평부제에 예를 들어서 나무와 나무가 있을 때 빨랫줄을 메이면 빨랫줄에 축 처지죠 휘어지는 모멘트 움직임이죠 그래서 힘 모멘트를 프렌즈가 받아주게 됩니다 이때 수직제인 이거죠 이 수직제를 외버라고 합니다 이것이 외버 외버가 전단력을 분담을 전단력 장은 외버가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부에서 힘 모멘트는 주철근 주근이 담당했죠 그리고 전단력 담당은 늦근이 스트럽이 했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전단력이 크면 이 외버가 절단은 안되겠죠 철이니까 연성이 좋으니까 자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외버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여기에다가 스티 퍼널을 우리가 설치해 주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편에도 설치가 되겠죠 여기에 스티 퍼널을 이렇게 대해주는 겁니다 스티 퍼널 그러면 이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스티 퍼널 라고 합니다 스티 퍼널 스티 퍼널가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이죠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이에요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스티 퍼널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 퍼널은 외부가 전단력을 담당했죠 그래서 전단력이 크면 이것이 자굴이 생길 수 있죠 외부가 그래서 스티 퍼널은 전단 보강이죠 전단력에 대한 보강이에요 전단보강 또는 전단력 보강 개념상 쓰는 것이 스티 퍼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2번에 판보가 나오죠 판보 플레이트 거드 보통 건축물에는 작은 개념이 형광보를 쓰면 되지만 판보 플레이트 거드 파는 영어로 플레이트죠 판보 플레이트 자 펐보의 개념은 자 이게 교량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자 보통 건축물에는 사람이 우리가 하중을 가하지만 가구나 그런데 교량 같은 데는요 땀보 트럭 버스 이런 게 가요 그럼 하중이 개념이라죠 그래서 플레이트 판을 굉장히 크게 한 거죠 그러면 프렌즈 플레이트하고 외부 플레이트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용접이나 조립해서 만드는 거예요 용접이나 조립해서 굉장히 크게 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판보 플레이트 거드인데 자 판보 플레이트 거드 똑같죠 프렌즈 플레이트 외부 플레이트 있죠 그러면 동일하게 스티퍼너 설치가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판보 플레이트 거드나 이런 데에서 형광보에서 프렌즈의 힘 모멘트를 분담을 해 줘야 되는데 자 힘이 너무 커서 힘 모멘트 너무 크게 힘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덮어주는 판이 필요한 거예요 덮판이 그럼 여기에다가 덮판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덮판이 커브 플레이트가 되는 거죠 이 덮판을 우리가 설치하는 거예요 보통 덮판은 커브 플레이트라고 하죠 커브 플레이트 덮판이에요 자 그러면 커브 플레이트 덮판은 프렌즈의 힘 보강이죠 결과적으로 목적은 프렌즈 힘 보강이에요 프렌즈 플레이트 힘 보강 힘 모멘트 보강 이렇게 쓰여서 힘 보강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는 내장으로 합니다 최대는 내장 이하로 합니다 내장 이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단면적은 프렌즈 단면적의 70%입니다 단면적은 70% 이하로 해야 돼요 프렌트 판은 프렌즈 단면적의 70% 이하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용어적인 스티퍼너는 외부죠 외부의 또는 외부 플레이트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되어주는 것이 바로 스티퍼너였고 그 다음에 2번에 대크 플레이트가 나옵니다 대크 플레이트는 판을 접어 준 거죠 그래서 이 강판을 철판을 골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대크 플레이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대크 플레이트는 골모의 홈을 가진 철판 재료로서 이 바닥판 슬래버가 있을 때 이것이 그 푸짐 역할을 하는 거야 바닥판 슬래버에 바닥판에 그 푸짐 역할을 하는 거야 그 푸짐 역할을 우리가 이 대크 플레이트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닥판을 이렇게 설계한 거죠 그래서 이 슬래버를 우리가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크 플레이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크 플레이트를 사용해 주면 거푸짐이 필요 없죠 별도의 거푸짐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줬기 때문에 강성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3번에 턴버클 보통 턴버클은 인장제를 보통 조이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줄을 그래서 와이어 같은 걸 당길 때 쓰는 거죠 이 턴버클 형태는 생긴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 턴버클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턴버클이에요 턴버클 그래서 이걸 돌리면 조아졌다 풀어졌다 하죠 이것이 턴버클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구에 이제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 개념이 나옵니다 전단 연결제 전단 연결제 시어 커넥터의 개념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가 자 바닥판이 이렇게 있어요 네 슬래버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철골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철골보를 위에 바닥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 보는 기둥에 무엇이다 용접을 해가지고 접합이 돼 있죠 그런데 보 위에다가 바닥판을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슬래버하고 이 철골보 그래서 이게 슬래버 바닥판 아닙니까 얘가 슬래버 바닥판이고 이게 이제 철골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 철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연결하는 철물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시어 커넥터라고 칭하는 거죠 자 왜 시어 커넥터라고 했는가 하면 자 연결 철물은 연결 철물인데 자 이 슬래버 바닥판이 움직이면 얘가 수평 전단력을 받아요 그래서 전단력에 시어하고 커넥터 연결 철물이다 이렇게 칭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어 커넥터 시어 커넥터 우리나라 말로 전단 연결제라고 칭하는 게 전단 연결제 연결하는 철물이다 이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오 그래서 그래서 공크에서 슬래버하고 철물 프렌즈 일치한 데 사용하는 철제 보강물을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라고 그러면 이렇게 자 보하고 슬래버를 우리가 연결해 주죠 이 보를 우리가 합성보라고 칭하는 거예요 합성보 그래서 밑에 합성보가 나오고 있죠 합성보 정인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보에서는 바로 시어 커넥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콩크리트 슬래버 철고보를 전단 연결제로 연결해서 외력에 대한 구조체의 거동 움직임이 일치하신 거예요 이것을 합성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골 보위에다 이렇게 태그 플레이트를 우리가 깔고 우리가 콩크리트 타설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LC판 ALC판은 경량기포콩크리트판을 우리가 ALC판이라고 해요 그리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PC라고 하죠 설치하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그 플레이트 사용을 해버리면 급부집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급부집이 필요해서 공사가 용이하죠 그리고 이렇게 접어 주니까 바닥판에 강성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어 커넥터가 콘크리트 수평 전단력을 철골보로 전달하고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그 플레이트를 우리가 사용해서 하게 되면 균열이 발생이 쉬워요 균열 억제 대책을 시행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두께가 달라지잖아요 자 두께가 달라지면요 나중에 이런 건조함을 수축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두께가 다르면 얇은 쪽이 균열이 잘 가죠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 두시고 그래서 현재 뭐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는 별도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냈던 게 스티퍼너에요 스티퍼너가 가장 빈번하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적은 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페이지 142페이지 보시면 허니컴보가 나옵니다 허니컴보 6번에 허니 이건 컴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죠 컴 허니컴보 자 허니컴보는 외부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외부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볼을 옆에서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프렌지가 보이고 외부가 보이고 밑에 프렌지 보이겠죠 그러면 아래 위에 이렇게 프렌지 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고 밑에 프렌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프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이제 홈을 만든 외부 부분에 이 구멍이 구멍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구멍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 구멍이 있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사이로 배관이 지나갈 수 있죠 이쪽으로 배관이나 닥터 같은 설비 배관 이런 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니컴보 그래서 허니컴보는 외부 쪽에 구멍이 있는 이 구멍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 외부 쪽에 이게 외부잖아요 우리가 측면해 봤을 때 이게 프렌지이고 아래 위에가 프렌지이고 외부에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설비 배관이나 이런 닥터 보내기에 유리한 것이 바로 허니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니컴보는 떡도나 배관 등을 쉽게 배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으로 천장 높이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할 수도 있겠죠 천장 높이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통 동일한 높이 있을 때 자 여기가 바닥에 여기가 바닥이고 자 여기가 바닥이면 우리가 여기 반자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반자 그러면 이 같은 반자 높이 천장 높이라고 하면 전체의 층 높이를 줄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반자 높이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죠 만약에 여기 구멍이 안 가면 배관이나 닥터가 이 밑에 공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만큼 높이 이만큼만큼 더 높아져야 되죠 층 높이가 그래서 기억을 하실 것이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층 높이를 갖다가 층 높이를 층호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보가 허니컴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7번에 하이브리드 빔 하이브리드 보가 나옵니다 자 하이브리드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자 하이브리드가 잘 생각이 안 나면 하이브리드 카를 기억하면 되죠 하이브리드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빔 빔이 보 아닙니까 보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전기하고 가솔림이 합쳐진게 하이브리드 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야 돼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빔은 이게 하이브리드 빔이죠 그래서 용접 H형광을 만드는데 재질을 다룬 이런 걸 두 가지를 접목식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프렌지를 우리가 고강도 강제를 쓴 거예요 자 이 프렌지는 고강도 강제를 써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외부를 저강도 강 일반 강제를 쓴 거예요 인 저강도 강제인 일반 강제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용접 용접 H형광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하이브리드 빔 하이브리드 보예요 자 보통 어 수평 부재에 보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 빔 하이브리드 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각 주각은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부분이 주각부죠 쉽게 이야기해서 주각이란 것은 사람으로 치면 발목이 주각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주각부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것이 바로 베이스 플레이트만 유일하게 응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뭐 베이스 플레이트니까 기초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보통 베이스 플레이트 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그리고 앵커볼트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앵커볼트 하고 이 두 가지가 주각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잖아요 잘 모르면 신호등을 조금 기억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밑에가 기초죠 철근 콘크리트 여기가 기초예요 이거는 기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 보통 무엇입니까 미리 볼트를 매입을 해 놔야 돼요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 탓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 이렇게 갈고리 볼트의 형태를 이렇게 해 놔요 우에 이제 이렇게 돌출되겠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매입해 놓은 볼트예요 이렇게 볼트를 매입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앵커볼트 이미 어 매입해 놓은 볼트입니다 이것이 앵커볼트 얘가 앵커볼트 그럼 여기에다가 어 이거죠 베이스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을까 합니까 베이스 플레이트 그래서 여기다 어 이제 저거죠 넛되어 이렇게 조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넛되어 가지고 돌려서 빡 조는거죠 이렇게 조는거 자 그러면 이 볼트가 앵커볼트 앵커볼트 그래서 어 기초 콘크리트 미 매입해 놓은 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신호등은 철제로 강제로 돼 있죠 그런데 밑에 이제 볼트에서 이렇게 돌려서 끼워나자 그 볼트가 앵커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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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기초 콘크리트 매입돼 있어요 매입돼는 미리 볼트가 앵커볼트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어 유일하게 뭐 베이스 플레이트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앵커볼트 하고 조금 두 가지는 주각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내아피복 개념이 나와요 자 내아피복은 사실 이거죠 강제는 어 보통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열에 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단점을 보완하게 해서 우리가 내아구조로 설계가 되면 내아피복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 나죠 내아피복에 의해서 필요성이 나죠 하재로부터 보호해줘요 그럼 고열에 치약하기 때문에 내아구조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내아하재로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죠 그럼으로써 내륙지하를 방지하는 게 자 보통 이겁니다 온도는 강제는 올라가면 내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돼요 인장강도 그렇기 때문에 내륙지하를 방지하고 그러면서 안정성 확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강제가 변형을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내아피복 관련된 거 있죠 이 부분은 컴타이틀 내아피복 바탕 만들기부터 이쪽으로 나오죠 이 부분이 자 시방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아직은 내아피복과 관련돼서는 시방서에는 아직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세부주로 뭐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시험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간략히 뭐 시방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시고 어 그리고 우리가 출제는 사실 저거 가지고 된 겁니다 뒤에 3번에 보시면 니아피복 피부 저거 저거 종류가 145페이지 나오죠 뭐 여기서 실제 시험은 나왔고요 자 그러면 니아피복 공법을 크게 나눴을 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도장공법이 있어요 도장 도장으로서 그 효과를 가지는 도장공법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사용하는 습식공법이 있어요 습식공법이 있고 그리고 어 근식공법이 있습니다 근식 물을 사용하는 근식공법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합성공법에서 재료를 합성 시기는 합성공법에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크게 이렇게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어 습식공법의 대표적인 것이 거기 나오죠 습식공법 그러면 습식공법은 다시 어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서 어 뿜칠공법이 나오죠 첫 번째로 뿜칠공법 그래서 뿜칠공법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어 이 이제 내하재료를 뿜칠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런 데 많이 썼죠 역 같은 거 우리가 만들 때 어 보통 위에는 백화점이고 밑에는 역사 만들 때 이럴 때 이 뿜칠공법 많이 합니다 아 아래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타세주는 아 타설공법 개념이 있습니다 타설공법 그리고 어 미장공법이 있어요 이거 단일 모로탈 이런거 바르는 미장공법 개념이 있고 미장공법 그리고 이제 벽돌 같은 어 조적공법 자 얘들은 전부다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어 습식공법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중에서 뿜칠공법 자 뿜칠공법의 장점은 이거죠 어 시공이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에요 시공 아무리 복잡더라도 공사가 용이하다는 거죠 근데 단점이 어 뿜칠하면 손실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재료의 손실이 크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피복 두께가 이 피복 두께가 일정한 피복 두께 유지가 어려워요 그런 것이 단점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장공법의 대표적으로 단일 모로타르 바르는 것이 어 대표적인 미장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일 모로타르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고 뭐 시방서 관련돼서 조금 정리해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이 다 알기는 힘드시니까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가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5페이지를 보시면 아 144페이지 검삼이 보수와 관련된 거 나오죠 요 부분 간략히 봐 두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역의 미장공법과 뿜칠공법은 시공면제 5제곱미터 한 개소 단위로 핀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시공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뿜칠공법 나오죠 뿜칠공법의 경우는 저게 나왔습니다 시공후 두께나 비중은 코아채치에서 측정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 뿜다 보니까 제대로 이 두께가 유지됐는지 뚫어 가지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아채치에서 우리가 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시공후에 할 수밖에 없어요 시공 전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니언에 보시면 조적공법이나 붙임공법 멘브레인공법 이런 경우는 재료 반입시 우리가 하면 되죠 가져와서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뿜칠하다 보니까 이 뿜칠의 경우는 코아를 시공하고 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공후에 하지만 그런데 조적이나 이런 것은 이미 재료가 벽돌이 딱 있기 때문에 재료 반입시 재료의 두께나 이런 비중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략히 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145페이지 보시면 2번 나오죠 불합계의 경우는 덮음치나 재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상대습도가 70% 초과 입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습도는 85%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70% 초과일 때 내아피복제 내부 있는 강제가 지속적으로 부식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진행이 될 수 있고 습도에 유의해 줘야 되는 기준은 70%에요 자 그런데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기준은 몇 %다 85% 입니다 그것과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5페이지 종류적인 측면에서 초창기 시험이 미리 났어요 시험 출제 범위에 안 들어갔는데 11회부터 우리가 적용이 됐는데 그때 8회 때 합성공법이 이거 가지고 한번 냈다가 모두 정답이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종재료 적청이 있고 이질 재료가 다른 것에 접합공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바꿔서 한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너무 빨라서 모두 정답이 처리 되었기 때문에 다시 다루기는 힘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식공법을 조금 종류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뿜칠공법은 포인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철골구조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9페이지 조족조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